장풍, 수능 지구과학을 지휘하다 이제는 실전을 준비할 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마지막 점검의 시간 장풍 선생님과 지구과학 전공 연구원들의 핏땀, 눈물을 담아 제작,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 환영 장풍의 영혼이 담겨있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제작된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과 기본 문항의 아름다운 방언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지휘의 커밍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장풍이 어떤 신들리 지휘 괜찮았죠? 장풍이가 지휘력의 지휘자가 되어서 지휘력을 열심히 지휘해보았습니다 지구과학을 휘어잡는 능력, 바로 지휘력 우리 풍마이들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리더로서 연주자들이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악기가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말하죠 지휘자가 어떻게 곡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기까지 하니까 지휘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풍이가 이런 점들을 한번 비춰보니까 현재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풍마이들 내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 풍마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도 내가 나의 어떤 수험생활에서 내가 리드를 하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한 내가 이 수험생활을 진두지휘한다 라는 생각으로 나의 지구과 성적이 정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멋진 지휘를 유치하지 지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까지 모두 끝난 지금 이 시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능을 보기 전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멘붕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부족한 단어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휘력은 이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연구소, 우리 풍팸들과 직원들과 몇 개월에 걸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하여서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 지휘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구과학을 휘어잡는 능력 이 지휘력은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연계교제 등 수능지구과학원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리고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수능 출제 기관인 이 평가원의 기준에 딱 맞게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하게 문항들을 배치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살펴본 그래서 더욱 실전에 가깝게 제작된 모의고사라는 것 자 장풍이의 엄청난 노력이 담겨있는 이 지휘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강의 수강 전에 꼭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근데 그 문제를 풀어볼 때 실전처럼 시간에 딱 맞춰서 이왕이면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침부터 얘들아 국어 풉니다 영어 풉니다 이렇게 국어부터 시작을 해서 예비 수능 연습을 해보는 거죠 특히 이 지휘력 모의고사를 풀 때는 꼭 실제 수능을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재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수능 지구과학 시험은 약 30분 정도가 되겠죠 그 30분 안에 문제도 풀고 우린 또 검토도 해야 되고 또 OMR 카드 마킹까지 해야 되니까 자 OMR 카드를 마킹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5분을 제외하고 나면 약 25분 내에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던가 킬러 문항이 나왔어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죠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그 대법함을 키우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채점을 하겠죠 좌절해야 돼? 아니죠 좌절할 시간이 없어 모의고사를 푼 후에는 꼭 해설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만 풀고 장풍이가 이렇게 써준 해설지만 보면서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슬쩍 넘어가는 분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안합니다 그래 내가 이건 좀 약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쓱 보고만 넘어간다면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 문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이 자료에서 어떤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장풍이가 수능에서 해당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자료나 보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관련된 부분에서 놓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꼭 해설 강의를 보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설명에 더해서 제한된 25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풍만의 노하우까지 그냥 뭐 장풍의 영혼을 털털털 털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 품알들도 해설 강의 꼭 챙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력은 두 개의 시즌으로 준비가 됩니다 하나의 시즌당 3회분의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고요 시즌1과 시즌2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오픈이 됩니다 먼저 지휘력 시즌1은요 9월 13일에 오픈이 되고 시즌2는 9월 모평을 좀 더 반영을 해서 10월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품알들 지구과 만점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야무지게 지휘력으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 우리 품알들이 지구과 만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장풍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품알들도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도 잘 버텨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품알들 끝까지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줘시다 우리 품알들 끝까지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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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